감자 여보세요? 어디요 어디? 이천이라고 이천 쌀 유명한 이천 햄버거였네요? 웹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있는데 저 좀 잤게요 나도 못잤어 저 방송키고 자거든요 저 지금 방송하고 있죠 좋네 힙합? 아 힙합 샀다고 저도 안먹죠 아 자야되는데 진짜 아 진짜 잠좀 자자 진짜 자기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에요 오징어 넣어봐 나는 제육떡밥이야 차먹지마 이 느낌 진짜 희한하게 청약 늘어나네 어떻게나 입어 오시지? 근데 오빠가 너는 거기서 뭐해? 나 밥먹어요 나 개뜬금 좋아하기긴 한데 먹어도 힘이 안난다 왜그래 자기야 아 다이어트 중인데 우리 콘텐츠 자체가 다이어트인데 무슨 다이어트는 또 하냐 부시기가 불렀어요 근데 지금 올 줄 몰랐어요 아침에 자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해야지 안 그렇습니까? 방송을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방송을 해 가서 만들고 있어 이제 막 운수 좀 하고 있어 12시 됐는데 나 공부했어 그렇지 나 이때까지 운전했잖아 그러니까 얘 꿀 빨았네 집에서 아니 편집에서 좀 나 야 여기 동네에 살이 안 찌는 동네냐 애들 봐봐 70kg로 못 넘어 나도 할 말은 아니지만 뭐 해야겠다 나가 빨리 갖고 나가 근데 아까 첫 장에 이런 거 있었어 남자 셋이 모여있는데 고추 누가 제일 커요? 라고 물어봤거든 일단 작사장은 단고 고추 난 여기서 끼지 않겠습니다 그냥 난 단고추구만 22만원에 약간 여기 옆에 약간 바보해 여기 옆에 약간 바보해 사람들이 나만 보여 쪽지를 확인해달라 저도 쪽지 좀 보여주세요 저도요 돈 꺼주시는데 그 다음에 치월치월치 그리고 나하고 왜 사냐 돈 나도 있었어 나 돈었는데 300만원 꺼달래 제발 영화맨대요 아 좋지 아 아 밝아졌네 결국 야 아 아 아 유튜버라니 우리 BJ거든 아 전 유튜버입니다 저도 유튜버입니다 예 저는 BJ 겸 유튜버입니다 예 이 씨부레들 내가 이 중에 제일 키 제일 크지 키 몇인데 82 그럼 내가 177 정도 되겠다 내가 168 정도 되겠다 네 82 진짜 타기만 하면 돼요 비키니? 비키니? 작사장 메이드복 입히잖아 그런데 형 메이드복 입어봤어? 나 메이드복 입으면 니들은 진짜 반스만 입어야 된다 줄 반스만 입어야 된다 아 방송을 위해서 못 입어? 난 방송을 위해서 미통도 까고 킥보도 타고 나왔는데 와하 바지 바지에요 바지 이찬가 난 빼 난 오늘 입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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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나도 살 빼야 되는데 니가 살 빼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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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진짜 살을 빼야 돼 나 살 빼야 되는데 이거 옥상에만 비해 다 젖잖아 아 아 썩었어 이게 저거 이거 썩었어 벌써 체력 준비를 위해서 지금 운동 중 무슨 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나 체력 테스트 자각 고정 동기 충분하거든요 야 니 둘이만 나가 내가 카메라를 보내줄게 나는 우리 셋 안 뽑으면 안 가 셋 안 뽑으면 안 간다고 안 간다 소리잖아 뽑혀도 거부 가능한 거 아니야? 이거 빨리 뽑으면 가겠지 그래 셋이 뽑히면 가고 셋이 한 명이라도 안 뽑히면 안 그럼 세 명이서 1인분 하는 거냐 야 진짜 저거 야광 되냐? 불 켜고 있어 안 되고 불 켜고 있어 안 나와서 당연한 수를 하나 아니 함께 자라고요? 아 안 잡니다 야 무인도가 이승씨 식당 원 입고 했더니 나 반팔 했다가 물찌 끌고 있었대 아 맞아 와 존나 룩해 니 방 나 자라고? 아 소리 들고 가 아니 아니 카메라 좀 들고 가 아 나 자게 좀 아 나 편하게 자고 싶어 어머니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아 뭘 데려다 좀 뽑는데를 나 잘 거야 이제 아니 저거 좀 가지고 가 같이 할 거면 어 맞아 야 너 그거 가지고 와서 해 아 무 나 둘이 빨리 자 그냥 뭐하냐 이래 나 좀 잠 좀 가지고 나와 나 방송 부담해 혈창을 좀 하든가 야 여기 밑에 수매그러냐 왜 잠이 안 오냐 불 켜놨으니까 뭔 차이야 뭔 차이야 이거 갑자기 합방이 됐는데 저도 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까 무시야 잠이 안 와 눈을 가만에 안 자고 있어 얼굴은 특이하십니까 눈을 가만에 잡이 안 와 눈을 가만에 잡이 안 와 일어나가야 진짜 왜 자고 있어요 몸이 아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격구시라고 합니다 아 배가 아프냐 아 배가 아프냐 열심히 자갖고 슬바디와서 돈까스 그게 무슨 다이어트일지 그냥 일기지 실시간 아니 다이어트일지 어 저는 음식을 맛으로 안 먹어요 어저께 맛있다고 먹던데 지금 무시야 경량이 일어난다 하나에 18kg 하나에 18kg 하나에 18kg 무겁다가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먼저 먹고 운동을 하는 거야 아침밥을 먹고 부스터를 먹어요 부스터는 뭔데 또 이렇게 아령을 10개 둔다 응 11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약하네 이거 약하네 약이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그건 약 아니야 맛있는 게 있어? 제일 맛있어요 먹을래요 지금? 아니 맛있으면 너보다 너 한 번으로 하냐 아니요 0칼로리에 단맛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부시야 근데 언제 일하러 가? 지금이요 어? 부시야 물을 뿌려야지 미끄러지는 거지 진짜 백불잼 진짜 타면 아 벗지 마요 이 노트 좀 하자들아 이씨 얘 1인 식탁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어 거미줄 또 올해 연극 해 주는 거 뭐 이제 무슨 그림처럼 남아지리네 검은 밤의 가운데서 한지 앞도 보이지 않아 감성 뭐야? 조금만 더 가까이 와 나랑 남자 만나게 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다 우리 애는 일본 미니 느낌 안 돼요? 아 오케이 오케이 태집이 많냐 이렇게? 만질 수 있다 청계속게 진짜? 네 뭐야? 왜 안 도망가?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디가? 오케이 도망갔죠 역시 레어민 박소 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낚시든 뭐든 하고 있자 오빠야 오비전까지 오비전까지? 아 뭔 내가 질투를 해 질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울할 때 들어 아 진영 이런 노래야 뭐 둘이 더 친해 보여서 뭐 부럽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나 안 갈래 웃어 내일 태풍이 오면은 작약꽃을 날려버릴게요 형 형 친한 bj2 없어요? 없어 없어 야 부식아 전파 낭비하지 말고 방송 빨리 꺼라 무슨 노래가 20분이야 노래 매늘리야 아니 야 부식아 방송 빨리 꺼 새끼야 아가 끈대네 우리 양반 나이 속이고 있네 야 작약꽃 김부식 편의점으로 뛰어와 형이 카드가 없다 도와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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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목숨이 걸려서 야 작약꽃 김부식 빨리 편의점으로 와 와 정말 워터파크다 그쵸 신난다 카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방송 주인이 똥 싸러 가서 아 일반인 두 명 아직도 그네 타면서 기타 치는 거 같은데? 와 기타를 부셔버리던가 해야지 이 노래만 불러 맨날 이 노래만 불러 둘 다 노래를 못해 야 얘 문을 왜 이렇게 잘해줬어 여덟 아홉 와라 와라 누가 원래 맞을래 웃지마다 와 둘 셋 하나 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